아 이 선생님 아니었으면 내가 한국사를 망쳤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독기 선생님 안기 팁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다른 수험생들은 독기 선생님 몰라야 될 텐데 나만 알면 좋겠다 개리집 전용강입니다 다른 사이트 유명한 강사님들 사이트는 거의 다 여러분 일반 행정직 수업이에요 개리직 수업이 아닙니다 개리직에 최적화된 전용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합격생이 증명하니까 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김종호 선생의 강의만 주고 공부했고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우울할 때마다 종호 선생의 강의를 틀어놓고 사실 공시생은 맘 놓고 쉴 수가 없잖아요 노는 것처럼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김종호 선생의 강의만 주고 공부했고요 chter 10 떨어진전 10, 16, 17 9, 9, 9 continued 끊지마 아! 끊지마 왜 끊으려고 해 씹시야 엔 노 빨간 바지 엔 노 빨간 바지 띠띠띠띠띠띠띠 끊으세요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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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치 발치 전자 발치 발치 산사로 고백 환전지 교동 청구 참의보호 삼례 다음 이거 적으면 되겠네 황토에는 앞에 있잖아요 안되지 전주화약 앞에 있잖아요 안되지 삼례에서 논산으로 가잖아요 농민군은 우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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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잖아 소지왕 유역은 포스트스테이션이라고 우행시잖아요 유역 육부 부족적인 행정으로 그다음 시장 다 끝났어요 정해상수 도로돔사 정해 도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누구 조선 독립동맹 예난해 42년 정국동맹 국내엔 44년 그래서 연도 알아야 돼 40, 42, 44 원산은 단언하는데 근현대사로 나옵니다 천혜의 항구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 계리직 초장기 성적 폭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믿고 맡기세요 김종국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다 지친다 눈물난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합격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합격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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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